광고를 가려주는 선글라스, IRL 글래시즈입니다. IRL 글래시즈는 길거리에 수많은 광고 화면들을 자동으로 차단시켜주는 독특한 아이디어의 선글라스인데요. 지하철 여기다 번화가를 걷다보면 어지러울 정도의 랩핑 광고나 화면 디스플레이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밋밋한 공간을 화려하게 메꿔주는 절점도 있는 반면 복잡한 시야에 현기증이 느껴질 때도 있죠.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위치한 IRL 앱스에서는 이런 복잡한 광고 화면을 간편하게 차단시켜주는 독특한 개념의 선글라스, IRL 글래시즈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어느샌가부터 도심시가지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화면 광고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일반인이 하루 평균 화면을 보는 시간이 11시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런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기 위해 광고 화면을 차단시켜주는 IRL 글래시즈를 어찌 보면 간단한 원리로 구현된 제품인데요. 3D 안경에 사용되는 평강렌즈를 90도 회전시켜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빛을 차단시키는 방식이죠. 이를 통해 거리나 쇼핑몰에 가로로 설치된 대부분의 화면들을 검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는데요. 특히 장점일수도 있는 부분이 세로로 배치된 액정화면은 차단하지 않아서 스마트폰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선글라스를 개발한 IRL 랩은 88년도 발표된 SF영화인 데이라이브에서 주인공이 사용한 광고차단 선글라스를 통해 모티브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 IRL 글래시즈를 현재 킥스타트로 통해 펀딩이 진행중이며 개당 49달러 하나로 약 55,000원의 가격에 2019년 4월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고를 차단시켜주는 선글라스 IRL 글래시즈였습니다.